안녕하세요 이부장의 힐링요행 오늘은 수상레저 마리나 제트스키 울산 진화해수장에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수상레저기업 풀스피드가 있는 울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울산 진화해수장에 있는 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투어 시작한다 경남지역 최대 제트스키 도소매 에이에스 전문기업 제트팩터리 도착했다 우와 대박이다 정말 제트스키가 많이 있다 경남지역 최대 규모라는게 정말 실감난다 어마어마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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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스키 도소매뿐만 아니라 수리도 하고 있다 정말 유지보수도 할수있어서 정말 좋다 직원의 안내로 우리는 또 이동했다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용요트 워터버드 등 선박을 위한 항구 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시설 육상 보관 등을 관리를 제공하는 마리나도 준비되어 있다 해오룸 마리아도 대박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에 더이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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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